오버에서 막내를 맡고 있나? 이런 젠장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팀 호기의 막내라고, 들어온지는 막내니까. 내가 막낸데? 아, 그러네요. 죄송해요. 저는 이동희연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호기 크루에서 제일 마지를 맡고 있는 김규환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싱가포르에 와서 딘은정이라고 합니다. 싱가폴 사람이에요. 역시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죠. 안녕하세요. 저는 리더 박상빈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